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입후보 예정자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안철수 예비후보님을 시작으로 주요 후보님들에 대한 공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정시간이 2일하고도 14시간 남았습니다 나경원 예비후보님께서는 정책 대담에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절대 후보자님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시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후보님의 공약에 1인 가구 5대 불안 대책이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또한 여성안심 프로젝트 공약과 단독 다가구 주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모아주택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한 후보님의 세세한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지지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공약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개최 공약이고요 그리고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공약 마지막으로 안심소득 공약입니다 세 가지 공약을 천천히 읽으면서 오 후보님이 얼마나 서울의 경제와 일자리를 고민하시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이 위급한 시기에 10년 후 올림픽 개최로 경제 성장을 이끄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빌 공짜 공약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가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빈공계층의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를 제안하신 따뜻한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참여자들에게 말 그대로 괜찮은 일자리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담아서 오세훈 후보님께 예비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세훈 예비 후보님이 내세운 서울올림픽 개최 공약은 2032년 서울올림픽 개최 특수를 활용해 서울시 경제 700조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더 이상 개최도시의 경제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개최 국가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올림픽을 통해서 서울시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또한 2020년 개최될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의미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오 후보님께서 이러한 분석을 하시게 된 근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형 괜찮은 일자리 참 이름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공공일자리이지요 저는 공공일자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력과 경쟁력을 항상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의문입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15년 이상 근무했던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가장 많이 했던 국제기구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사업의 한계를 명확하게 본 장본인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심소득은 코로나 위기를 겪은 가계를 돕기 위한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어려움이 가증되는 시민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선별가구 지원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특히 오 후보님이 이 정책은 단 200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800만이 넘는 시민들 중에 200가구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질 정책인지 질문합니다 오세훈 후모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2월 28일 일요일 자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정책에 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서울 시민은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은 우리 정치인들로부터 그리고 서울시장을 맡겠다고 나선 후보들로부터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들을 조건과 권리가 있으십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시거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답글로 질문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한 서울, 당신의 특결실을 만들기 위한 저 조정훈의 유쾌한 반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